아 근데 여기만 올라오면요 야 내가 손줄이야? 슬리퍼가 걸리겠네 간다 어 내려왔는데 여기도 그래 여기도 하나 더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무 아 스위크 아멘 어? 고맙습니다. 사람! 아 . . . . . . . . . 3 . . . . . . . 바로가? 네 바로가 드릴러 드릴러 닫어? 네 다음에 드랍데이 가다가 너무 좋겠네 아 나 이 시 브레이크 왜 이렇게 소리 나는지 지금 아 나 이 시 브레이크 왜 이렇게 소리 나는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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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, 잠시만 뭐야? oh shoot 으 으 으 아 너희 속아 불어 줄 알았어 소요 소리나 으 5 5 5 5 5 원래 이런 길이었나 으 5 5 와 씨 고맙습니다 아 너도 씨 엄청 쏴 가을이 형이 얘기한게 맞는거 같은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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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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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이씨 오이씨 어이구 꽃가루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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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전하겠습니다 잠시만 전할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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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한 번에 올라올 수가 있네. 와... 와... 왜... 저 로커를 못 따라가겠다. 저 로커를 못 따라가겠다. 저 로커를 못 따라가겠다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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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리로 가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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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발, 김산선생 직발, 김산선생 몸에 힘을 내려야 돼요? 아냐, 이게 모든 걸 직발로 뚫어버리기야 무거워서 몸이 무거운 사람들 직발, 빨라 이리로가 아니면 이주로가서 한 방에 내려가 여기가 형, 우리 만풍선생이 540도로 가는건데 거기가 길이 되게 미끄러워 그래? 형이 그만 아, 백석이도 무작이 빠르다 이래. 이래. 빨라 꺄 이 spoons 내 브레이크 패턴이 노출이 되는데 왜 무뻐를 하는 것 같아 왜 왜 어 브레이크 진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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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도 이게 이런거 타는 재미 있더라고 돌 타는게 나는 속도보다는 속도를 원치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돌 타는게 재미 있더라고 아 제보 작동은 쇼 없었다가 바로 어 어 아 깔깔 빨리 빨리 가제 누워 야 너의 짓바를 봐야지 가 가 가 가 가 가 야 그 따라잡는다고 지금 그거 다 놔주고 있는 거야 으 으 안 되는구나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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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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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